랭가 한판 해야겠다! 자, 2020년에는 랭가의 해가 돌아왔습니다. 저 이제 다시 랭가를 할 거예요. 저는 이제 다시 랭가를 좀... 아, 너무나 푸먹어서 그동안 못 쓰겠다 싶었는데 요번에 연습을 좀 해봤더니 좀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랭가 고민 해제도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세고 많이 받고 마음부터 음배 확인 합시다. 다음부터는 음배 확인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. 새해니까 화내지 않을게.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... 아, 이거 근데 전멸 업무가 되게 큰데, 좀 하네. 하... 새해니까 화내지 않을게. 저졌네, 새해. 아, 게임 저졌네 진짜! 아이... 으응... 이 새끼만... 아 제발... 아 저기 아닌데? 아 제발... 아 제발 진짜 살려줘... 아우 이씨 진짜... 야! 님들! 제보! 많이 받아요... 아니 이게 무슨 칼바람 바람이냐고! 왜 이러냐고 게임이! 게임 상대가 이상하잖아! 4분의 12킬이면 진짜 칼바람이지... 어디 가누? 바빠 보이누... 어어... ουν.. 음... 으음... 음... 아... 으음... tać 으음... 이게 랩 까지! 너무 잘 컸는데? 잠깐만... 아... 너무 잘 컸는데? 진짜 이거... 1맨쇼 나올 거 같거든요? 거의 다 폈어 아 이거를 얘가 대신 만든다고? 아 시란냐 진짜? 아 잘 풀린 것 같으면서도 자꾸 이상한 짓 하네 아 진짜 야 너 굴 없어? 아 개같은 거 못해 웃긴다 아 근데 이거 전멸까지 쓸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좀 이상하게 나오셨어 아 근데 이거 님들 그거 있죠? 나 혼자만 발악하는 기분이야 삼겜치는 라인 고려 어떻게 있는 걸 알면서도 난 안 찍었어 W 아 제발 아 나이스 봤어? 딜로 찍어 누른 거? 역시 랭가야 이 맛에 하지 내가 루시아 한 번 잡아주면 되겠지? 내가 루시아 한 번 잡아주면 되겠지? 아아아아악 어 됐다! 어 같이 묶였다! 얍! 야 잠깐만! 아 잠깐만 아니! 언제나 잘할 수 말은 없어! 한 번씩 뒤져주고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맨날 자라나? 아 궁쿨! 궁쿨! 킬을 다 따라잡았는데 4킬이 높아가지고 4킬 빼면 엄청 차이나네 우리 팀은 잘 큰 애가 없어 어 뭐야! 어 깜짝이야! 이슬린 멘탈 나가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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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잊어버려! 잊어버려! 이블리! 정빌차이 아 랭가 너무 재밌다! 진짜 랭가 2마다 한다니까? 가인 한 번 쓰고 만약에 죽으면 가인 없어지면 다른 거 갈게 다행히 일단 가져올게 으아아아아악! 으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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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한 번 죽었는데 게임이 이렇게 비벼질 수가 있나? 다 풀어줘! 다 풀어줘! 다 풀어줘! 이블리! че 이슬린 sending 이블린 물건 이블린 Motor 다 этим 안 돼 나? 쳐 어? 아 진짜 저렇게 들어왔는데 아 진짜 아 나 이거 짐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짐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내가 잠 못 잘 것 같은데 왜 던졌다 이씨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아 진짜 너무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뭘 해 랭가가 똥채밀에요 무슨 소리야 랭가가 똥채밀이랑 랭가가 똥채밀이가 내 아래 있는 애들을 보고 얘네는 사람이 아니야? 짐승들이야 다? 벌레들이야 벌레들? 화총이야? 뭐야 이거?